성방리 꽃농자 입니다 어제 제라는 분양 공지를 했었는데요 일하고 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서 올리질 못했습니다 오늘 일 나가기 전 일찍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꽃들은 다 물고 올라와서 너무 이뻐요 이번 구성품 4개씩 인데 요 4개 중에 하나가 조금 가격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구성품들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5세트 되겠습니다 첫번째 구성품입니다 요거 원애리슨 꽃이 잘 물러 올라왔죠 원애리슨 원애리슨 한번 이렇게 꽃을 물고 오르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올 거에요 음 2줄기로 되어 있는 거라 꽃이 아마 나중에 풍성하게 계속 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엘라니즈 알레시스 음 꽃이 이뻐요 얘도 2줄기로 이렇게 크는 거라 연이어서 여기도 이제 조그맣게 꽃이 달렸는데 카메라 안 잡히네 또 안의 꽃은 계속해서 아 필 것으로 봅니다 어 1 레이크 레이크 되겠습니다 음 꽃 이뻐요 1 에이크 가장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메이크 예가 좀 가격이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오덴 씨의 리틀 루 반 오덴 씨의 리틀 루 반 요게 가격이 좀 있는 거에요 이것도 꽃대에 좀 물고 왔는데 그래서 4개 1세트 해서 택배 포함 6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구성품들 다 해가지고 4개씩인데 왼쪽으로 쭉 보이는 거가 저게 좀 다 가격이 조금 있는 애들 이에요 요번에는 그래서 4개를 1세트 해가지고 택배 포함 6만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구성품 되겠습니다 음 꽃 이뻐요 스텔라죠 그래피티 더블 세먼 되겠습니다 그래피티 더블 세먼 음 꽃이 은은해요 핑크빛도 돌고 이렇게 지금 뭐냐 이름이 미세스 타란트 미세스 타란트 미세스 타란트 되겠습니다 미세스 타란트 얘도 개인적으로도 꽃 좋아하는데 꽃 굉장히 이뻐요 스오바 스오바 되겠습니다 음 이뻐요 이뻐 요게 조금 가격이 있는 애이죠 미셜 웨스트 미셜 웨스트 꽃들은 지금 다 물고 흘러오고 있는 작지만 굉장히 짱짱하게 큰 개차가 되겠습니다 하우스에서 크는 아이라 하우스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곳이라 아주 그냥 짱짱하게 마디게 큰 아이라 집이 갖고 와서 사랑받고 영양제 주면 금방 풍성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 구성품 되겠습니다 스타브 보스나 스텔라 꽃이 되겠습니다 스타브 보스나 이뻐요 이뻐요 비디 부케 되겠습니다 비디 부케 비디 부케 꽃 잘 올려주고 얘도 잘 크는 아이입니다 비디 부케 비디 부케 음 어디 볼까 가운데나 물었을 것 같네요 졸 스프라이드 이파리가 에는 약간의 골드식으로 나오는 그건 알겠죠 세번째 소품 이었습니다 네 번째 구성품 되겠습니다 예 이건 외부 포스트 베브 포스트 스텔라 인데 깨수니 스텔라 이런드 베브 포스트 조금씩 제 사람들이 특성이 있죠 또 꽃대는 잘 물고 나왔습니다 음 내는 꽃이 좀 밝은 흰색 톤 인데 5된 시의 리틀시 5된 시의 리틀시 음 꽃이 흰 백색 입니다 음 음 이뻐요 리틀 레이디 바이 칼라 이틀 레이디 바이 칼라 되겠습니다 또 꽃대는 계속 물고 올라온 아이죠 꽃이 굉장히 잘 펴요 키우기도 쉽고 음 내가 약간 초콜렛 입 입니다 초콜렛 입 오덴 씨의 틴트 마라 오덴 씨의 틴트 마라는 입이 초콜렛 이파리 되겠습니다 꽃대는 다 물고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피티 더블 세먼 스텔라 종류죠 얘도 굉장히 잘 크는 아이예요 굉장히 키우기 쉽고 무난한 증식도 잘 됩니다 꽃 웜태 잘 어울려 줘요 그래피티 더블 세먼 음 이 꽃도 굉장히 이쁜 꽃이에요 약간 꽃의 투톤이 약간 꽃 봉오리마다 틀린 건데 조금씩 틀려요 도보 포인트 꽃도 얘가 아주 크게 피면 뽀글뽀글 피는 그런 꽃이에요 도보 포인트 이쁘게 꽃이 올라왔습니다 얘는 핑크 플랩 램블러 음 꽃대가 가운데 물긴 했네요 예 가운데 얘는 장미 형태로 피는 꽃인데 꽃 굉장히 크게 피는데 얘는 봄에 주로 꽃을 잘 올리고 여름에는 잘 안올려요 봄 가을에 좀 올리네요 핑크 플랩 램블러 굉장히 잘 크는 아이입니다 아 마지막은 펜시 제라늄이 하나 되겠습니다 미스스 맵핀 되겠습니다 미스스 맵핀 총 다섯 세트 인데 이 다섯 세트를 분양을 하겠습니다 세트 구성품 잘 보시고 선착순 분양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세트를 1번 세트 2번 세트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선착순 분양입니다 앞에 사람이 몇번 세트를 신청했는가를 보시고 늦게 신청하시면 분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고 싶으시면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셔야 되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제가 글을 올리면 알람이 뜨거든요 그럼 빨리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음 앞으로 계속 날씨가 좋아지면 꽃대도로 자주 올라오니까 틈틈이 계속 4월까지 분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